자 여러분 이제 공병호tv 자주 광고하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킹덤북서에서 나왔고 신학과 정치학을 역사학을 하신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역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세계사 전편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조금 두텁기 때문에 조금씩 읽어나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그런 책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에 여러분 썼던 4.15 총선과 관련된 4권 그다음에 도둑놈들 5권 그렇게 해서 이제 5권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되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이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1월 20일 날 김장석 의병장께서 단식을 들어갈 때 제가 단신을 한 번 냈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대구에 계시는 최영호 씨께서 상황을 알려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이분의 목표는 부정선거 를 수사를 해라. 그래서 다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1월 20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최영호 씨가 이렇게 글을 써주셨기 때문에 대구에서 올라오셔서 국민의힘 당사 앞 바깥은 귀가 떨어질 것처럼 차갑습니다. 김장석 님 당신 농성 중인 텐트 안에 전기가 없습니다. 냉기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살이 빠져서 몸이 많이 상한 모습입니다. 이게 뭔가 국민이 왜 이렇게 고통으로 항의를 해야 되는가. 전기를 끌었을 곳을 알아봐야겠습니다. 단식 투쟁을 해도 이런 냉방에서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진짜 나쁜 인간들입니다. 바로 옆에 국민의 당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 몇 사람 주고 나가도 우리 알 바 아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거의 종이 된 겁니다. 국민들이 세금 내는 종놈들이 된 겁니다. 이시조선 때 이런 국민 절반 이상을 노비로 삼았던가 여러분들 북조선 몸기가 대부분 국민들을 노비로 삼고 있는 건 마찬가지로 남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금이나 쳐내고 너희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우리가 뽑아주는 대통령 모시고 살아라 뭐 이런 건 거죠. 국민의 힘이 저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전기를 좀 협조를 해 주든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용호 씨가 노력해 가지고 전기가 안 되니까 가스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내부도 너무 추워서 비닐 커텐을 친다고 마룻바닥에 신발 벗고 올라갔는데 발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러다가 사람 잡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4.15 총선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도에 있는 맨하탄 클럽 있는 거기에 지금 김장석 씨가 이렇게 그걸 단식농성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장석님께서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김경재 전 자유총영맹 회장님께서 오셨고 이래서 이제 대구투쟁본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김장석 씨가 그걸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가스로 된 냉방 온열기는 지금 작동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부정선거 척결 및 공산적화 반대. 4월 10일 총선 국민의힘 필승기원. 이렇게 나이가 좀 많이 드셨거든요. 여기는 성경이 있고 이렇게 최용호 씨가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이제 이게 그래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전기가 아니고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누가 가스를 계속 대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바로 앞쪽의 길 건너가 후미진 길이죠. 국민의 당사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냥 또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아마 심각하겠죠. 이 사람들이. 김경재 총재께서 이렇게 오셨고 자 앞으로 진행되어가는 상황을 제가 이제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집사람을 보냈는데 집사람이 이제 김경재 총재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김장석 씨를 만나 갔네요. 아직은 건강은 뭐 괜찮으신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한겨울에 떠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힘을 좀 더해 주셨으면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각에서 이제 총선 낙관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입장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게 이제 1월 18일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께서 인천개양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더불당은 기존에 200석이 아니고 15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있고 정창래 마포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151석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151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뭐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이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151석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저 양반들이 그냥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 이상 획득을 목표로 한 모양이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페이스북을 받아보니까 보이오연의 김미영 원장이 의견을 피력해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총선 목표가 180석도 200석도 아닌 과반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으로 목표를 낮춘 것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한 번 던져본 말입니다. 저걸 교란시키기 위해서 절대 순진하면 안 되는 거죠. 순진하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사기당하는 거죠. 전자개표기는 온라인 조작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관외사전 우표 투표만 손대겠다는 뜻입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이야기죠. 이걸 수개표로 막습니까 개표 감시로 막습니까 선관이 수사 맞고 부정성 맞는 방법 없습니다. 사람이 항상 여러분들 타인의 선전선동이나 기만 그리고 말 바꾸기 조작 이런 걸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151석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적의 방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미끼를 하나 던진 거죠. 그렇다 그걸 텁석 물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151석을 했으니까 전자개표기 조작도 안 하고 온라인 조작을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유력한 방법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현재 사전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쓰고 투표장에 출입하는 투표자를 촬영하거나 카운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는 보관기간이 그냥 30일입니다. 즉시 삭제 30일이니까 선거 무효소송 제기돼도 30일 안에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사전 투표자 수를 측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 투표를 만들 겁니다. 사전 투표율을. 사전 투표율을 만드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는 15.43%의 진짜 사전 투표율을 22.96%로 올린 거 아닙니까? 사전 투표율을 7.49%를 부풀리게 하고 사전 투표자 수를 3만 7,473표를 만든 겁니다. 이 방법은 돈이 안 듭니다. 그냥 만들어놓은 전자 프로그램에 그냥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면 이렇게 결과를 만든 거 아닙니까 결과를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151석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조작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렇게 순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진하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3만 7,473표를 전부 다 누구와 함께 더해 줬습니까? 진교훈이 함께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게 진교훈 후보가 진짜 받은 표수고 진짜 받은 것만큼 여러분들 뭐죠? 가짜를 더해 줘 가지고 거소 투표 염창동 진교훈 사전 투표 득표수 등촌 1동 사전 투표 득표수 다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372표에 372표를 대해 가지고 743표로 만들어주고 누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염창동에서는 2,900표를 받았는데 2,900표를 더해 줘 가지고 5,799표를 만들어. 누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등촌 제1동에서는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30표를 받았는데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1,730표를 대해 가지고 3,459표를 받았다고 국민들 속인 거 아닙니까? 아주 멋지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더라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전 투표 자수를 세지 못하면 이렇게 가짜를 발표하는 겁니다. 입 딱딱 치고 그냥 발표하는 겁니다. 15%대 여러분들 사전 투표율을 22.64%를 사전 투표를 역대 사상 최고치라고 이렇게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 선거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교훈이가 당일날 48.5%를 득표했는데 사전 투표 65.7%를 받은 걸 뻥튀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거짓과 사기에 익숙한 사람들을 계속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식솔들하고 한 개월의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 원장이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오셨지만 이재명 씨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어 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이 200석 아니고 151석을 조작하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표치를 낮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디지털 조작 안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백전 백패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할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다 만들어져 있고 그냥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쭉쭉쭉쭉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안 해? 한동위도 안 한다고 생각하겠죠. 윤 대통령께서 안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겠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 고생을 하겠죠. 사람들이 생각 좀 하고 살자 이야기죠. 선거인수라는 것은 다 여러분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에서 만일 선거인수 기준으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수준으로 조작했으면 329만 표인데 이번도 329만 표지 않습니까 선거인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선 시선 다 총선이 44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30만 표 수준 정도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분 좀 좋으면 한 8.5% 조작하는 겁니다.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거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선거혁신위원장의 뭡니까 내가 팀장이다 그러면 뭡니까 나는 8천만 5%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 완전히 뭡니까 그냥 박살 내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팀장을 임명할 수는 없겠지만 사내아이님 말씀 잘하셨네요. 그들은 목숨 걸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뭡니까 너무 순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들여다보신 분들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cctv 촬영하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비치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고 사전투표용지에 당일투표지처럼 일렬번호 절취해서 보관하고 관내 사전투표함 개함시에 투표지수하고 전산상에 투표지수 확인하고 기록하고 하나도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부정선거해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대한민국을 먹어야 되니까 국민들을 지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윤 대통령 너무 나무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낸들 대통령을 나무라고 시켰습니까 다 지하자 좋다고 외치니까 나라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아 70일 후에 당신들 골로 간다. 당신 골로 가는데 당신들 정말 정신 차려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는 보니까 한 분이 공박사님 방구석에서 유튜브만 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야 니 정신 좀 차려라. 이 유튜브 방송을 만드는데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거의 하루 종일 투자해야 여러분들 이렇게 2시간 3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 방구석에서 그래야만 여러분 공병호 tv가 선봉에 서가지고 이렇게 띄었기 때문에 이만큼 알려진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전모가 그래서 현장에서 투쟁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티미하냐 이야기야. 그럼 니는 뭐했노 니는 그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데 현장에 투쟁하는 힘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김장석 씨 김장석 의병장이 여러분들 이렇게 4.15 총선거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힘 있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하전문가와 공병호 tv가 밝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냥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목소리를 내려면 사실에 기반을 둬야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이대로 선거 가면 7.5% 조작할 것이고 329만 표 정도를 쑤셔 넣을 것이고 그러면 더불당이 214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다. 중간에 신당이 생기가 변수가 되겠지만 그러면 더불당 표가 신당 쪽으로 가가지고 합쳐가지고 범야 세력이 214석 정도를 차지하겠죠. 숫자는 틀릴 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전반적인 그런 방향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방송을 해가는 과정에서 크게 역할을 하신 분이 신분증 사전투표의 신분증 이미지 즉시 삭제와 같은 그런 부분 독소조항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사전투표 조작을 가능하게 한 그런 제도들이 우파정권 하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련됐는가라는 걸 밝히는데 대학 교수로 계시는 제2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테이블을 탁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제공한 거 아닙니까 투표관리가 날인 사전투표관리가 사인 날인 이 내용을 제2아 제2님이 다 만들어주고 전자적 의미로 저장된 사전투표 참조자 명부는 사전투표가 완료된 적시 삭제하도록 한다. 이게 2015년 8월 13일을 만들어지고 이때 여러분들 사무총장이 김용희 씨입니다. 김용희 씨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새누리당 당대표가 김무성 당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저도 놓쳤던 부분인데 이런 독소조항을 법을 아시는 교수님이 잘 정리해줘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문상부 사무총장과 김용희 사무차장이 거의 사전투표 제도를 다 밀어붙였구나. 그리고 그 당시 황우여 자유한국당 당대표 새누리당의 김무성 당대표 그리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그 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제도가 다 완비가 됐고 그 제도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2017년 대선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이제 그거를 본 거 아닙니까 하죠. 그런데 이제 제이님께서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 메일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공 박사님 미리 경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즉시 취해야 될 조치 인쇄 날인의 사용을 선거관림에 고집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4월 10일 총선이 끝나는 즉시 공명선거를 확인하기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즉시 취해야됩니다. 공명선거에 대한 반대할 어떠한 이의도 없습니다. 만약 부정선거 증거가 발견되면 3.15 부정선거 때처럼 엄브레체에 나라가 삽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거부한다면 이것 자체가 부정선거가 행해졌음을 가리키는 증거임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거든요.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4월 10일 총선이 끝나서 그냥 선거결과 발표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종류의 액션도 불필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대학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불 속에 여러분 독립만 신 겁니다. 제도를 바꾸려면 총선 전에 바꿔야 되는 것이 총선 이후에 디지털 포렌식 그 사람들 웃을 겁니다. 선거 불복해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 보시면 뭔가 하니까 선거 전에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 후에 뭘 하겠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가 끝났을 때 11일 날 바로 방송했지 않습니까 포렌식 수사에 들어가야 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 쓸데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총선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 선님이 잘 말씀하셨네요. 부정선거를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지인들의 공박사님 유튜브를 공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들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다음에 여러분들 현장에 투쟁하시는 분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긴가민가한데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공박사가 제야 지문과 조사를 해 줬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런 선거 부정을 했구나 여기서 양반들이 한 번 한 게 아니고 아홉 번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개표 방송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70일 지나게 되면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의 상황 판단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고생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고 한동훈 씨가 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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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대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야 네가 대건을 어떻게 하노 네가 그냥 패배할 건데 어떻게 대건을 그렇게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옥가말 타고 정신이 빠진 겁니다. 그 정도 상황 판단을 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되냐고 찬만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뭡니까 대똥도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국가가 침략당한 수준 정도의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악함과 직면해 가지고 그게 침묵하는데 그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한동훈 씨는 아예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한동훈 씨 자체가 선거부정에 다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선거부정을 밝히겠다 해서 우리는 윤 대통령이 표를 줬는데 윤 대통령이 그냥 배신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된다면 내려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잘하시다가 그냥 나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한동훈 씨는 입을 다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뭐로 좀 국민들이 핵가닥에가 대통령 시켜줄지 천만에 안 됩니다.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란 것은 선을 추구하고 미덕을 추구하고 훌륭함을 추구하고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사실을 추구한 그 결과물로 하늘의 도우심이 있어 대통령이 되는 거지 사실을 여러분들 깔아뭉개고 선악 개념이 여러분들 허리 타고 부정의하고 이름 타협하고 악과 이름 타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물론 세상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뒤죽박죽이 되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에 계속해서 부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한동훈 씨는 비급한 겁니다. 한동훈 씨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한동훈 씨는 정직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악과 타협한 겁니다. 한동훈 씨는 악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전략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좋고 한 겁니다. 한 사람 검찰 출신으로 한 사람 정도면 국민들이 그냥 쏘아 넘어갔으니까 그냥 운 좋게 먹으라 이렇게 하지만 한동훈 씨는 될 수 없는 겁니다. 뭘 여러분들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비대위원장 된 것까지만 하더라도 급 출신 겁니다. 그거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악과 타협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정도 나온 거죠. 국민들이 쏘았습니까 여러분 선거 부정을 대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전부를 다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냥 선거 부정을 인정하든 인정하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존재 자체의 전부를 평가하는데 선거 문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대권 욕심을 위해서 그냥 침략당한 얘기를 침략 안 당하겠다고 모르겠다고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그게 대통령감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짐승이 아니니까 지켜야 될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를 통채무에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악의 세력에게 국가가 계속해서 선거 부정에 이런 시달려서 국민들 전부가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노예상태에 빠지는 것을 대권을 추구하겠다는 자가 그걸 용인하고 허락하고 묵인한다 그게 대권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그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분이 방송 세상에 나오라고 하는데 내가 세상 나갈 시간이 없어요 이 방송 준비하는데 8시간 9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 방송 준비하는데 8시간 9시간인데 또 세상 나갈 수 있는 데모하고 그 다음 들어와서 또 하여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하세요 내가 왜 다 해야 됩니까 어제 이제 서울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씨하고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이런 선거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선거를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국민의힘이 이런 선거를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께서 이런 선거에 해도 4월 10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분이 나는 그분들한테 비난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이제 부산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그래프거든요 여러분들은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차이값이 플러스가 나오고 미래통합당이 항상 마이너스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고 그다음 좌우가 다 일치하는 겁니다 거의 그리고 여러분 숫자가 거의 10%대로 큽니다 이거는 사전투표 득표일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미래통합당 후보의 솜채가 더해 준 거잖아요 평균 여러분들 10점 마이너스 플러스 10.94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0.15 뭔가 하니까 얼추 사전투표 조작규모가 22% 정도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선거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지 말고 그냥 논리적으로 아주 차분하게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이게 4.15 총선 부산시 읍면동 상황인데 이런 선거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산은 18개 선거구고 읍면동 훨씬 많을 겁니다 이게 동 그리고 가장 여러분 최고치가 부산 금정 선두구동 25.36 부산 금정 선두구동 마이너스 25.56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를 계속해서 이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길 겁니까 한쪽에 사전투표를 훔쳐서 다른 쪽에 더해 주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앞부분만 좀 잘라봤습니다 부산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부산 이 부산이거든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여러분들 더 크니까 더 여러분 생생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읍면동 차원에서 훔친 것만큼 더해 준 겁니다 훔친 것만큼 그래서 항상 플러스값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를 친 겁니다 무슨 사기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한쪽에서는 감소 한쪽에는 정감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중한 벌을 내리는 덕표수 정감 작업을 한 겁니다 덕표 조작 작업을 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앞부분만 좀 잘라봤습니다 이거는 선거구별로 이거는 여러분들 먼 거 하니까 이거는 읍면동까지 한 것이고 이거는 18개 선거구를 조사한 겁니다 더불 선거구에 부산특별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이게 선거가 맞습니까 이게 도덕질이지 이건 선거가 아니잖아요 플러스 4.8%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4.31% 한 군데에서도 여러분 이긴 것이 없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확률로는 2분의 1의 18성입니다 아마 수경분의 1 정도가 될 겁니다 이런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도 이길 수 없는 건 왜 전산조작을 해놓으니까 규칙을 사용하여 표를 이동해지니까 이렇게 규칙성이 찾아지는 겁니다 규칙을 이용했으니까 이렇게 규칙적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또 먼 거 하니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은 좀 많이 하죠 꼭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제외국민투표는 몇 표 안 되지만 또 무임하 100 이름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외국민투표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선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jih님이 보내준 이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냥 여기서 이런 탁탁 눌러면 그냥 전국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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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 탁 눌러면 그냥 찍하고 나옵니다 이대로 당일 투표 관내 사전투표는 조금 조작을 적게 하죠 관외보다 우편보다 또 이런 관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찍하면 그대로 쫙 나옵니다 관외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뭡니까 그냥 컴퓨터 게임인 겁니다 그다음 제외국민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외국민투표 이렇게 쫙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대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 대구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 쫙 눌러면 쫙 나옵니다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대구 광역시 쫙 나오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한 거 여러분 대구 쫙 나오는 겁니다 제외국민투표 쫙 나오는 겁니다 어느 동에서 몇 표를 훔친 듯까지 다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거소는 조금 불규칙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다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선거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동훈 씨 생각이 이런 선거를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천만 잘하면 이런 선거를 해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선거를 해도 부산의 모든 읍면동에서 다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산 프로그램의 규칙을 이용해야 다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보한테 다 이렇게 전달되는데 이런 선거를 계속하는데도 4월 10일 총선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직설주로 이야기하면 한동훈 씨 생각이잖아요 직설주로 이야기하면 그게 대통령 생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후제를 지내도 안 되고 그다음 굿 있죠 사바북도 하는 굿 굿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 선거를 어떻게 이러면 이런 선거를 가지고 이기겠냐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이동시키는데 이거를 54살이 되는 한동훈 씨가 얼마나 나는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권을 대권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대권을 내가 해야겠다 애시당초 대권 따위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정직해가지고 그렇게 이런들 부정의해가지고 어떻게 대권을 노리는 겁니까 사람들이 돼지 개도 아니고 나라가 침략당한 일을 침묵할 수 있는 그런 54살짜리 한동훈이가 어떻게 이런들 대권을 간단 말입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한동훈 씨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될 수 있겠냐 우리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나는 이길 줄 알았다 이런 생각 어떻게 합니까 4월 10일 총선은 윤 대통령이 미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면 내가 좀 안전할 거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는 한 사회의 여러분 건강도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와 동시에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선거 부정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느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전부 다 드러내는 거죠 이거를 부정하고 뭐 다른 거가 여러분들 사람이 참 괜찮다 그 사람이 참 똑똑하다 그 사람이 뭐 아주 그 사람이 참 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4.15 총선에서 부산특별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사이 차이 값을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의 18성 2분의 1을 18개 곱하기 그 다음에 뭡니까 2분의 1의 또 18개 곱하기 2분의 1을 36개 곱하기 확률입니다 수경분의 1의 확률이 2020년 4.15 총선 부산특별시 관내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거를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긴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라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깔아뭉긴 것은 그냥 대법관 자체가 인간으로서 뭡니까 그냥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인간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이런 선거가 일어난 데서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고 계획을 위한 그런 국회의원 수가 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믿는 건 자유인데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지적으로 불성실하고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실한 겁니다 이거를 더 젊은 한동훈 씨가 이런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고 한동훈 씨 생각은 뭡니까 이게 정상이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도 이길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꼭 같은 일이 4월 10일에 일어날 건데 아무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만 나무랄 게 없으니까 나라 전체가 미쳤으니까 나라 전체가 대부분 다 미친 겁니다 나라 전체가 미쳤으니까 9번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다 뭡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죽도록 고생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대통령께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다 대법관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조선중앙동화여러분들 중견 칼럼니스트리 아무 일도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나라가 미친 겁니다 나라가 이거는 여러분 단순하게 선거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차원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런 차원도 아니고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그냥 정신줄을 놓은 사람들이 선악 개념도 없고 정의부정의 개념도 없고 악과 여러분들 먼저 사악함 개념도 없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덮을 정도가 되니까 앞으로 뭐를 뭡니까 뭐가 진실 있고 뭐가 사실 있겠습니까 온통 조작을 하더라도 뭡니까 그냥 다 사실로 둔갑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씨나 김경률 씨가 그렇게 하고 다닌 걸 보게 되면 저 사람들 참 어떻게 저렇게 참 내보다 한 10년 정도가 젊고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이러면 떠들고 다니고 상황을 어떻게 저렇게 판단하고 공천만 잘하면 우리가 이기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까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한국 사람들 이번 기회에 참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정이라는 것은 올바름이라는 것은 내 이익이 되는 겁니다 내 이익이 되면 그냥 다 올바르기 때문에 내 이익이 되면 우리 편이 부정성과 조금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조가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더 이상 뭐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4년간 참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고 오늘도 무슨 장외투쟁을 나가라 이런 분들의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짜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전부를 걸고 여러분 이거를 하루에 뭡니까 근무 시간이 12시간 14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까지 밝혀낸 겁니다 그런데 내보고 14시간 일을 하는데 또 나가서 장외투쟁을 하라 정신인간 정신줄 놓은 겁니다 정신줄을 놓은 거죠 저는 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과감하게 손을 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맺고 끊는 것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 치료하게 죽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칼같이 끊고 뭡니까 그냥 돌아서 버린 겁니다 집에 식구들도 뭡니까 깜짝 놀랍니다 맺고 끊는 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월 10일까지 남은 것이 이 사전투표자를 조작을 할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그래서 이제 진짜 사전투표자 수를 카운팅 계수하는 부분들이 이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는 그냥 촬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표수 레벨로 만 4천 개에서 각 투표소마다 캠코드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냥 실제 투표한 사람들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뭐죠 스탑위치를 가죠 여러분들 숫자를 적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한 가지가 투표용지의 진본을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고 인쇄 날인을 금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통과되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이 2주 끝날입니다 2주가 끝나는 건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선관위가 계속 뻣대고 이리쏭 저리쏭 그렇게 아마 벗어나는 모양이에요 대통령께서 한동훈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 대통령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 앞날을 위해서도 정말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본인이 임명한 김용빈 선관위 신임총장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그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전혀 뭐 그런 데 대한 뜻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참 가끔 생각해보게 되면은 뭐 내가 뭐 대통령하고 무슨 이익이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가끔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참 웃음밖에 안 나와요 자 여러분들 오늘 4시 50분에 시작된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내일은 또 토요일이네요 좀 편안하게 또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에서 한 2주 전부터 2개월 전부터 소개하는 김동주 교수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신학하고 역사학을 잘 이렇게 조화시켜 쓴 아주 대작입니다 책이 좀 두텁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놈들 시리자 선거 부정을 해보한 도덕놈들 1군부터 5건이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정권 보존의 중요성을 각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